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살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말하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자아이가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기로 하죠. 그 여자아이는 혼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잠깐 조용히 있기도 합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면서 묻습니다. 너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그 여자아이는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내 말을 듣고 나는 그분의 말을 들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하면 되고 특별한 것들만 하나님께 말하고 똑같은 말을 매일 매일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결코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신은 삶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대화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서로 번갈아 이야기를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 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매일 하루에 일정 시간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도록 구분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쏟아나오신다면 진정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당신이 그분을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할까요? 하루 중에서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할 수는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조용히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시간을 마련해서 그분께 당신의 생각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요청해 보십시오. 기도는 온 우주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그분과 대화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진정 위대한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는 온 우주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기도는 온 우주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